비켜! 비켜! 정수장이 나가니까! 비켜! 비키라고! 에이씨... 뭐? 없어? 되셨어. 남친은 한 대 나와. 빨리나. 빨리빨리! 잠시만요. 여기 있어. 아니, 더 없어? 어이, 최성장! 어? 어, 순정아. 너 지금 뭐하냐? 끝까지 없다고 버티더니. 초 눈에 한 대 했더니. 슬슬 내놓는 거 있지? 앙큼하게. 야! 얼른 갖고 가. 응, 고맙습니다. 너, 어디 가서 나하고 친하다고 하면 죽어. 팔렸어, 내가. 아, 진. 순정아. 순정아! 너, 나하고 놀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건 반드시 해야 돼. 알았어? 가자. 안녕하세요. 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 어서 와. 오늘 생태 물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살 것도 아니면서 묻긴 왜 물어. 꽁치나 서너 마리 가져가든지. 아줌마, 제가요.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요. 아줌마는 생태 다 팔아줄게요. 꽁치 소리 왜 하시나 했네. 오늘 아니면 못 팔겠다. 아이고. 2,000원에 5마리 줄게. 19도 없는데 뭐. 1,000원에 3마리.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서 먹고 부자 되라. 이건 깔쟁이 같으니. 저녁에 뭐 해 먹나 오고 있을 때부터 걱정이었는데. 꽁치나 구워서 그냥 저녁 한 끼 떼야겠네. 아, 자. 맨날 시장 통해서 싸돌아 다니고 공부를 언제 하냐? 일찍이 제가 결심했던 건 딱 두 가지 뿐이거든요. 난 엄마가 없지만 절대로 맛없는 밥을 먹고 살진 않겠다. 또 한 가지는? 부인도 없이 외로크 나를 키우시는 아버지한테 절대로 맛없는 밥을 드시게 할 순 없다. 1,000원이죠? 형님. 뭐 하세요? 보면 몰라. 아휴, 가을이라 하늘이 높구나. 아휴, 이제 곧 낭협이 지겠네. 쓸쓸해서 어쩌나.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형님. 시 좋아하세요? 말 붙이지 말고 저리가. 빨리 놀고 저녁 해야 돼. 저녁 반찬 뭐예요? 고추장에 돼지고기 달달 볶으려고. 굴비 두 마리 꺼내 굽고. 미역국이랑 시금치나무라고 해서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아휴,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도 없네. 형님 고추장 불고기 별론데. 차라리 돼지고기 넣고 고추장 찌개하시지. 동서. 예, 형님. 노느니 엄불한다고 와서 같이 좀 널지? 명색이 손이 동서가 빨래놨는데 딱 버티고 앉아서.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아휴. 어머. 어머. 이게 뭐야. 형님. 이거 제 브라우스 아니에요? 이거 세탁기 돌렸어요? 버렸네. 이거 얼마짜리인데. 돈 버렸어. 돈 버렸어. 아, 시크릿 세탁기 돌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그게 왜 세탁기로 들어갔나? 실크 안 입어보셨어요? 내가 무슨 실크식이나. 아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정말. 아휴, 들어가서 쉬어. 저녁 먹을 때 부를게. 응? 들어가, 들어가. 일일이 말을 해야 하나? 참, 곳곳에 상전이 많아서 내가 진짜. 아휴. 다녀왔습니다. 시금치 사왔니? 아, 시금치가 싱수한 게 없어서 그냥 콩나물 사왔어요. 그럼 전화를 해야지. 누구 맘대로 콩나물 사와. 아휴, 휴대폰이 없어서. 공중전화라도 찾아야지. 시장 근처에 공중전화가 없어서. 어디서 콩닭콩닭 말드답이야? 콩나물은 어저께도 먹고 그저께도 먹었어 이게. 아휴, 그러시구나. 넌 무슨 애가 시장에만 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 작은 아줌마한테 또 한 마디 드리는 게 분명해. 괜히 나한테. 그럼 꽁치나 맛있게 구워볼까? 뭐? 내 고추장 불고기가 별로야? 먹기만 해봐라. 저녁 아직 멀었어요? 어, 밥 먹고 독서실 가야지. 너 먼저 찾아줄게. 이야, 맛있겠다. 아휴, 뜨거워.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 나 내일 수학 학원비 가져가야지. 벌써 한 달이 됐나? 그냥 고추장찌개를 할 걸 그랬나? 아휴, 아휴. 동서. 밥 먹어. 이것 좀 마르면은요 안 그래도 예쁜 얼굴에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래 아버님이랑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겠지 웬일로 절 부르고 오셨어요? 골라서 밥 안 먹을까 봐? 블라우스는 미안하게 됐어 다음부터는 꼭 드라이 해줄게 됐어요 안 그래도 실측 날 판이었는데 뭐 아유 우리 동서 마음 넓기도 하지 얼굴 이쁘지 마음씨 곱지 서방님이 무슨 복이 있어서 동서 같은 사람을 복이 터졌지 뭐 뭔데요 또? 효준이 학원비 낼 날짜를 까먹고 다 못 채워놨어 날짜는 좀 남았지만 줄 거 있으면 좀 땡겨주지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식구들 할 때는 절대 비밀이에요? 당연하지 손이 동서를 월급 주고 부리는 거 알면 아버님이랑 그이가 아마 딱히 월급이랄 수는 없지 누가 들으면 내가 뭐 동서니 도우미 아줌마인 줄 알겠네 월급이란 말은 좀 걸린다 나와서 밥 먹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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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받아도 이거 딴소리 하는 것 좀 어휴 sorry 외부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사먹게 해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회사 내부 정보를 흘리라고 해 전무님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장위에서 사들이게 하란 말이야 전무님 그건 최악의 경우 회장님 경영권이 박탈될 수 있는 지금 현재 회사의 경영권이 회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해? 30% 이상을 쥐고 있는 최대 주주가 어머님이셔 사실상 경영권이 어머님한테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그걸 움직여야 돼 그래도 그건 전무님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승부가 아닌지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승부가 어딨나 전무님 사람들은 참 이상해 옛날 생각을 못하지 어차피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다 이른들 뭐가 두렵겠어? 전무님 아빠 밥 먹어 오빠 와서 와서 뵙어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뭘 일부러 가져 나와 생선은 구워서 바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식기 전에 얼른 먹어 반찬이 없어서 뭐래 먹냐 이만하면 먹지 뭐 근데 너 숙제는 다 했어? 이제 해야지 밥해서 나를 거 없어 일 끝나고 들어가서 먹으면 돼 이러고 다닐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알았어 얼른 먹어 이거 굽느라고 30분이나 걸렸는데 손 씻고 와서 먹을게 두고 가 그릇은 나중에 싸갈게 오빠가 맛있게 먹어서 보고 싶었는데